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오문일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의 대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정답을 알려주시고 질문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게 정말 감사한지 몰랐는데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다섯 가지 질문을 합니다 대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1번 우리는 누구의 약속과 명령을 지켜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2번 모든 사람을 성실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3번 내 죄가 많을지라도 나를 용서하시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4번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5번 그가 택하실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멘 두고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용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공격 상황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공격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어떤 용기가 필요한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성도라고 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또 혹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또 사명자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에 가는 것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예수님과 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영적 공격의 상황을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순풍에 닻을 달고 단 배처럼 바다를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흐르고 미끄러지듯이 순탄한 길로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양한 핍박이 있고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해하는 영적 공격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을 크게 작게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달콤한 유혹으로 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영적 공격이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들을 접근해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나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냥 성질을 나게 하고 또 뚜껑 열리게 하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트집을 잡게 해서 또 넘어지게 하는 그런 공격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또 억압이나 핍박이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냐면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영적 공격이 오게 되면 나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나를 방해하거나 공격하며 그 가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의에 의한 영적 공격에 방해든 혹은 타인에 의하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또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영적 공격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공격에는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용적 반응이고 하나는 공격적 반응입니다 수용적 반응이라는 것은요 리셉티브 리액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발음하니까 좀 어렵네 한글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적 반응이 있습니다 수용이라는 것은요 이런 말이에요 말 그대로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수용한다 아 그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이라고 해서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 공격이 있을 때 오히려 그 공격에 빠져버리는 것을 수용적 반응 리셉티브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어요 자존심이 상하네요 리셉티브 리액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영적 공격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지금처럼 예배 자리에 나아가려고 할 때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혹은 제자반이나 사역반이나 교사로 봉사하려고 헌신하려고 할 때 다양한 영적 공격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러한 영적 공격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와 함께 가는 그 길을 그 사명자의 그 길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유혹에 내가 넘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한 공격에 내가 당에 쓰러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의 길을 가는 것 예배하는 것, 훈련받는 것, 교육받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요 불편한 거나 공격이나 핍박이 있다면 그 가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핍박 받으면서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들며까지 그 현장 예배를 사수해야 돼? 사수하지 말자, 가지 말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내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고요 또 에너지를 빼앗겨야 하는 것을 오히려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너가 뭐하냐? 내가 뭐하냐?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이런 상황에 순응을 하면서 반응하는 것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수용적 반응 Receptive Reaction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어리석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굳이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그 길을 가야 하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혹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그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결국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공격에 대한 수용적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으로 오느냐? 공격적 반응으로 옵니다 Aggressive Reaction입니다 이거 발음이 좀 굴러가네요 Aggressive Reaction 공격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방해하고 영적으로 공격을 해 올 때 내가 강력하게 영적 공격에 맞서 반응하는 거예요 공격이 오면 올수록 내가 그것을 더 들이대는 거예요 더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격적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더 애를 쓴다는 거예요 더 에너지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영적 공격임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하! 이게 나로 알고면 주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나로 알고면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나로 알고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공격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공격의 출발점이 어디에인지 눈치채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공격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사단이에요 악한 영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영적 공격이 시작되어 온 건지 우리가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 깨달아 알아서 그 길을 사수하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부에서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파라 내가 이 땅을 사겠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런 말을 알고서 찬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부만 찬양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교육부에서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파라 내가 이 밭을 사겠다 왜? 집보다 냉장고 파라 여기에 숨겨져 있는 보아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가치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공격의 그 출발점, 그 시작점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나는 그 길을, 예수의 길을 사수하겠다라는 그 강력함이 공격적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반응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국가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유의 나라로 탈출하는 것 그것이 공격적 반응의 형태로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다른 것과 타협하지도 않고 양보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공격적인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영적인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을 병행하는 것 그것을 aggressive reaction이라고 합니다 공격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격적인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표현한 그대로 침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로하기 위한 노력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만이요 defense 방어할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defense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용기 있는 자만이 attack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려서 아플까? 때리면 제가 괜찮을까? 이게 아니에요 용기 있는 자만이 attack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자만이 step back 뒤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방어하는 게 뭐 그게 그게 뭐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그냥 attack 공격하는 게 그냥 용기 있는 거지 그런데다 step back 뒤로 물러선다고 그게 용기 있는 것입니까? 예 그 모든 것들이 다 용기 있는 행동들입니다 내가 언제 공격을 해야 되는지 언제 내가 defense 방어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언제 한 발짝 물러서야 되는지 내가 분별력을 갖고 있다면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공격할 수도 있고 방어할 수도 있고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용기 있는 자의 어떤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스에서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의 전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의 전쟁은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치러야 할 악한 세력과의 싸움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한다 영적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영적 전쟁으로 내가 돌입한다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실 것입니다 정말 러시아 생각에는요 며칠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갔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지칠 대로 지쳐 있고요 또 피해는 눈동기처럼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빌려다가 꾸어다가 그냥 줬는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는 사람들 없어요 그냥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은 막 물자들을 투자하고 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다 빚인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뭐 푸틴 대통령도 아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아니지만 그들은 지금이라도 종전이라고 선언하고 싶어도요 멈출 수 없어요 왜? 그게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은요 끝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혈과 육의 전쟁에는요 휴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도 남과 북이 휴전 상태잖아요 이렇게 혈과 육의 전쟁은요 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하는 영척 전쟁에는요 휴전이라는 게 없어요 휴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지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요 내가 이미 승리자인데 왜 그거를 휴전을 해요?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 것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왜 휴전을 합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척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죄와 악한 마귀의 대적에 맞서겠다는 영적 선전포고와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는 나는 사단을 대적하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구부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지여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마귀를 대적하며 사단을 내 안에서 내쫓아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은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지 않을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1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예배가 될 때 나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일상이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삶을 예배의 시간들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하고 갑니까?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또 천국의 법칙대로 살겠다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는요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천국의 법칙대로 살겠다라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요 나의 소속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 소속이야? 그래서 얼버무리면 빵 군대에 있을 때 관등 성명 우리가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예배가 그것이에요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며칠간 우리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해왔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정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있는 거예요 그냥 교육과 훈련만으로 계속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정 예배자로 영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당에서만 나와드리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내가 가정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하든지 이 모든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세상을 이 세대를 이 시대들을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붙들자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행동 오 정말 내가 아는데 이렇게 용기 있는 말도 하네 대단하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너의 그런 어떤 담대함이 어디서 이렇게 나올까?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나 뭐 우리 아빠 이거야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용기 있는 말을 용기 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는 구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많이 써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이렇습니다 에이스도 4장 16절을 보면 에이스도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도 백성들이 바벨론 포도로를 끌려갔을 때 유다의 어떤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는 그 상황에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했었던 말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말의 고백은요 무모한 도전이나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서 말했던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녀는요 에이스도는 알고 있었고요 결단력 있는 말과 에이스도가 보여준 그 행동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 시대에 그러한 담대에 나 죽으면 죽어 나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시간에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는 행동을 에이스도는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내가 왜 우상을 섬깁니까? 나의 하나님이 있는데 왕이 세우신 내가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나는 우상들에게는 전하지 않겠다 이거는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반응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욕 욕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다 똑같은 말 같은데 서로 다르게 표현했어요 욕은요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죽이실지라도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라고 욕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욕이 이런 말을 했구나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만 비록 나를 하나님이 죽이실지라도 비록 나를 하나님이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이게 용기 있는 신뢰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은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를 막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자의 입에서 나를 지키고 나의 양을 아버지의 양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였던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불레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너가 모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승리로 도란방에 무너뜨리며 이긴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에게 형들도 못하고 왕들도 군인들도 그렇게 못했었던 그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가 용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용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요비나 에스도나 다윗이나 옛날 얘기 왜 꺼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작게나마 경험했을 때 아 우리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를 지키는구나 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들은 용기있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인내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단어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인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내는요 우리로 하여금 용기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그 단어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고부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끈질긴 사울왕의 추격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인내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인내했습니다 인내함을 통해 용기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애굽에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각종 시련과 고난을 감옥에서 보냈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내심과 용기는요 그 나라의 왕의 인정을 받게 되고 힘과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때 형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형들을 원망하면서 그 원망을 갚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능력이 있으니까 형들에 대한 상처가 확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인내했어요 결국은 형들을 용서했고요 용서 용기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했고 가족들을 구원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까지도 구원하는 용기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인내와 용기의 삶을 직접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용기가 있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의 인내와 그의 용기는 우리를 죄사함으로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와 용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까? 네 가지의 예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용기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달콤한 세상에 유혹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끝까지 인내하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용기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보요를 의지하며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또 악한 사단, 마귀를 향하여 공격적인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 용기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찬양을 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